그리고 3.1운동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전개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3.1운동 이후입니다. 이후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3.1운동 이후에는 민족 독립운동이 몇 가지 차원으로 좀 나뉩니다.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는 뭡니까? 국내에서 무력투쟁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 무력투쟁은 거의 국외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만주라든가 상해라든가 국외로 나가서 무력투쟁이 전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그냥 무조건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뭐냐면 어떤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3.1 민족 독립운동 직후에 우리가 임시정부가 3개가 만들어지잖아요. 노령, 블라디보스틱의 노령 정부가 세워지고요. 서울에도 한성정부가 세워지고 상해에도 임시정부가 세워지죠. 세워지고 이게 9월이 되면서는 하나로 합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는 거죠. 통합이 되면서 이 정부로, 정부군이 되는 겁니다. 정부로 독립운동을 전개를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국내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력투쟁이 용의치 않게 되면서 나타나는 게 각종 실력양성운동이죠. 실력을 쌓자. 국내에서는 실력을 쌓자. 그 실력양성운동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물산장려운동이지 않습니까? 물산장려운동을 전개를 하죠. 물론 국내의 실력양성론, 물산장려운동에 대해서는 이건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아시고 3.1 독립운동 이후에도 아까 우리가 봤던 민족종교의 천도교와 대종교는 아주 강하게 여기서도 독립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었죠. 천도교 쪽에서도 청도감사를 기도를 하는가 하면 조국광복회, 오심당 등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어떤 독립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 대종교는 이제는 아시다시피 만주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만주에서 우리가 잘 아는 청산이 전투를 1920년에 대승을 거두게 되죠.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보청교는 숨겨진 역사로 우리가 보게 되는 보청교는 어떤 활동으로 민족독립운동은 어떻게 전개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미지 지도 이미지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보청교가 어떻게 활동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활발하게 전개, 활동을 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당시에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거 다 1920년에 창간이 되잖아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직후에 시대일보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1910년대부터 계속 있었던 것은 매일신보죠. 이거는 총독부의 기관지입니다. 어쨌든 그런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 신문들에서 우리가 보청교라든가 태울교라든가 훔치교라든가 이와 관련된 기사들을 전부 다 한번 확인을 했어요. 전부 다 검색을 해서 이게 계량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가를 통해서만 이라도 보청교의 활동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라고 봤어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1294건, 1300여 건의 기사가 있습니다. 연도별에 따라서 20년부터 45년까지 연도별에 따라서 기사 건수가 쭉 있습니다. 보시면 1924년, 25년 이때쯤은 뭡니까? 보면 하루에 한 번 보청교 기사가 안 나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385건이라는 말은 그 말이잖아요. 하루에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평균 잡아가지고. 그만큼 당시에 보청교라는 명칭은 아주 보편이 진짜 일상적으로 회자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1924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줄어들다가 29년, 1929년이라는 건 뭐냐면 보청교 입장에서 보면 다시 한 번 활력을 가지려고 했던 때라고 보시면 돼요. 저쪽 정읍의 본부, 본소라고 우리가 아는데 정읍의 보청교 본소가 완공된 해입니다. 완공된 해가 1929년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뭔가 힘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때. 그러니까 기사 건수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30년에서 36년까지는 257건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연도별로 보면 257건 중에 대부분이 1936년입니다. 36년은 뭐냐면 바로 월국 차경석이 사망을 한 해입니다. 하자마자 이제 엄청난 조선총독부의 어떤 탄압이 들어오죠. 완전히 해체시켜버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아까 지어졌던 건물도 해체시키려고 수많은 탄압이 들어온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 건수가 또 갑자기 팍 트였습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을 한 번 분류를 해보면 제가 한 다섯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항일민족운동의 건수 한 71건을 제가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한간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거나 하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조선일보 항일운동 사건 관련 기록을 우리가 많이 참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당히 오래전에 목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면 대략적으로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 5만 8천 건이 있어요. 조선일보 기사가 식민지 시대에. 그중에 한 300여 건, 200몇 건이 종교단체와 관련된 항일운동 건이고요. 그중에 보청교와 관련된 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다. 그거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이것도 한 번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항일민족운동만 볼 게 아니고 우리가 경찰, 검찰, 검거와 관련된 것도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조선일보 항일 기사 검색 고건도 보면 그 안에는 읽어보시면 항일민족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경찰, 검찰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검찰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 이 두 개를 합해본다면 거의 71건에 482건. 이거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당시 기사 검색건에 한 40%가 넘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보시면 40%가 아마 넘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40%가 결국은 두 건 중에 한 건, 세 건 중에 두 건이라 할까요? 그 정도가 어쨌든 이제 총독부의 식민 권력의 경찰과 관련된, 보청교와 관련된 경찰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거의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보청교는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보다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민족독립운동하고는 어떻게 연결을 맺고 있었는가를 자료를 통해서 또 봅니다. 이제 국내에서 민족독립운동이 나타난 하나의 흐름이 실력양성운동이고 그 중에 하나가 물산장려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물산장려운동에 보청교는 그대로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보청교에서는 1923년 음력 정월 1일부터 자작, 자급을 하기로 결의했다.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순조선산, 순조선산으로 의복제도를 계량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일용품도 가급적 조선산만 사용하기로 각 지방에 통제하고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정읍의 중앙본소에서는 제일 먼저 실시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땐 거의 처음 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이제 보청교와 물산장려운동을 이야기할 때도 대부분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을. 물산장려운동, 우리가 바깥에서 우리가 이제 평양의 조만식 선생의 어떤 물산장려운동이 전조선적으로 확대가 됐고 여기에 보청교의 지식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보청교 본소 근방에서는 각종 유리공장이든 수많은 공장, 의류공장이든 공장을 지어가지고 자작, 자급을 했다. 그러기 때문에 물산장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신문자료에서도 분명히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뚜렷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년 음력정월 1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 보청교에서 이날부로 한다는 거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게 조선 물산장려운동의 시작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전체 시작입니다. 그 시작에 보청교도 같이 함께 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물산장려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캐치프레이즈죠. 컨셉이 뭐냐면 자작, 자급입니다.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공급하고. 그렇죠?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산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뭡니까? 각 지방에 통제했다는 겁니다. 서불에서만 한 것도 아니고 본부에서만 한 것도 아니고 각 지방으로 통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보면 자료에 나타난 것은 제가 찾은 것은 이제 홍성. 이거는 뭐 동아일보 그대로 나옵니다. 홍성 보청교에서도 했다. 그다음 밑에 보면 평남 진정원, 저기 평양에 있는 평남 진정원에서도 실시했다. 그다음에 제주 진정원, 서귀포에 있는 이쪽에서도 했다. 이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에 통제했다. 그러면 그쪽만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전국이 다 했겠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신문에 나타난 것은 이제 그 한 몇 가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모범하기 위하여,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정읍의 중앙본소에서도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읍의 중앙본소에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보면 그쪽의 어떤 직물 공장이라든가 이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 당시에 유산이라고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본소에서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항상 조선에서 만들어진 의류라든가 이런 것만 있고 조선식만 이제 사용을 하고 뭐 가시든 뭐든 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포천교는 그 외에도 독립운동 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무력투쟁이 어렵기 때문에 독립 자금을 모아가지고 국외에 있는 독립단체에 보내는 뭐 그런 게 가장 아니면 임시정부에 보내는 그런 활동이 이제 또 가장 많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거와 관련된 자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습니다. 여기 뭐 간단 간단한 것들 보시면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태울교인들의 어떤 특별법까지 만들죠. 바로 그 태울교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경북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활동을 하는 태울교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만들 정도로 활동적이었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었고 특히 뭐 김홍규라는 분은 이제 보청계에 목방 주고 자금을 총괄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 자금 모금 사건이 있죠. 우리가 10만 원 사건으로 이제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상해 임정으로도 이제 보내려 했던 것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외국에서도 수많은 국제회의가 이루어지면 임시정부에서는 어쨌든 보내가지고 조선의 이 억울함과 조선의 독립을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뭐 파리에도 보내고 워싱턴에도 보내고 하는데 임시정부에서 보낼 때마다 이 보청계에서 그 비용들을 이제 제공을 했다는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산당 쪽에서 세계 약소민족회의에 보내는 사람들에게도 자금을 이제 지원을 보청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평양 출신 조만식 정의부 또 상해 임정 임규를 통한 상해 임정에 5만 원 지원한 그런 사실도 있고요. 그 밑에 국민대표의 이열당과 김좌진의 식민부는 별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